북 2 다섯 나라들과 언어들 존은 런던에서 왔어요. 런던은 영국에 있어요. 그는 영어를 해요. 마리아는 마드리드에서 왔어요. 마드리드는 스페인에 있어요. 마드리드는 스페인에 있어요. 그녀는 스페인어를 해요. 그녀는 스페인어를 해요. 피터와 마르타는 베를린에서 왔어요. 베를린은 독일에 있어요. 베를린은 독일에 있어요. 당신들 둘 다 독일을 해요. 런던은 수도예요. 마드리드와 베를린도 수도예요. 이 수도들은 크고 시끄러워요. 프랑스는 유럽에 있어요. 프랑스는 유럽에 있어요. 이집트는 아프리카에 있어요. 이집트는 아프리카에 있어요. 일본은 아시아에 있어요. 일본은 아시아에 있어요. 캐나다는 북미에 있어요. 파나마는 중미에 있어요. 파나마는 중미에 있어요. 브라질은 남미에 있어요. 브라질은 남미에 있어요. www.book2.de로 오셔서 교재와 텍스트 및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세요.